와 결승차 멈쩍 따라해드렸는데요 감사해요 저희가 소금 무대에서 춤에서 파워만을 이렇게 받고 나와서 해보는 게 좋아요 너무 너무 힘들고 힘들어서 감사해요 이번 연도에 저희도 무장곡 때문에 제일 힘을 많이 받고 제일 멋있었던 무대에 왔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 스페전님 많이 사랑해주세요 이 스페전이라고 치면 좀 딱딱딱딱한 팀곡입니다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플리핑 좀 돌려주세요 네 남은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가 준비해봅시다니 김성현입니다 호텔 홈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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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홈틴 zakon 감사합니다 ubiqu assurance 저희 마지막 minded ag원 smells 있어요 지금까지 뱃노스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